쑥쑥 버섯 박사 버섯 키우기 키트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버섯 키트입니다. 뚜껑을 열면 이렇게 하얗게 버섯 종균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노화된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. 여기 물을 채워주세요. 이 물을 다시 쏟아주세요. 뒤집어 놓으시면 그 연천 청산버섯 영농조합에서는 직접 생산한 건강한 종균을 사용합니다. 흰색 느타리버섯, 노랑 느타리버섯, 흑색 느타리버섯, 갈색 팽이버섯, 노루 군덩이버섯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버섯을 믿을 수 있는 쑥쑥 버섯 박사로 직접 키워서 맛있게 드세요.